중국말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전 배웠어요. 한국사람이라도 믿겠어요? 감사합니다. 밤에 안경 썼으면 누나씨가 오셨을 거예요. 선생님 맞히시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하실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거 먹을까?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네. 이거 스페셜 모드 123번이나 이거 맛남 123번이나 맛남 123번이나 스페셜 모드 123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치즈 제일 많은 거 어떤 건가요? 치즈 제일 많은 거 어떤 건가요? 치즈 많이 들어가는 거 사주세요? 네네. 치즈는 추가하시면 돼요. 덧백이로. 그러면 네. 이거 이번에 모짜라 치즈 이거 맛남 2번에 네. 이거에 치즈 추가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치즈가 W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이번 삼겹살 베이건 이번 삼겹살 베이건 네. 하나에 네. 치즈 추가도 해주시면 돼요. 알았습니다. 혹시 계좌이체 하면 네. 계좌이체 하면 계좌이체 하시면 됩니다. 네. OK. 감사합니다. 한국에 얼마나 살았어요? 아직 2년 안 됐어요. 아니 근데 무슨 한국마로 이렇게 잘해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였네, 나.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즈를 좋아하는데요? 네 좋아요 어디 분이에요? 저 러시아 사람이에요 한국말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배웠어요 한국사람이라도 믿겠어요? 감사합니다 밤에 안경 썼으면 믿으십시오 농담도 할 줄 알아요? 농담도 잘하네 여기서 먹어도 돼요? 여기 앞에서 네 뭐 해드릴까요? 성격비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혹시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면 종류, 밥 종류 면 종류 면 종류 면 종류 거기 들어가는 거 같아요 고기 새오징어 새오징어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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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거 같아요 4,500원 네 계좌이체 손주님 맞히시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실까? 감사합니다 네 일본식이요? 일본식이요? 이거는 베트남식이에요 아 베트남 팟타이라고 그러잖아 아 여기 일본식 어떤 거 달라요? 소스가 달라요? 다 달라요 덮밥 소스 볶음밥 소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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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타인 소스 다 달라요 매운 소스 매운 소스 넣어줄까요? 엄청 매워요? 엄청 매운거 해줘요? 아니요 엄청 매운거 못 먹어요 아니요 이렇게 맛있게 해주면 되잖아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네 맛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생겨서 해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잘생긴거 알지요? 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못들어봤어?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걸 또 모르고 있었네 노량진에 있는 이모가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둘이 먹으면서 많다고 그랬어요? 컵밥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네 맛은 어때요? 저기보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아니 뭐 먹고 왔으니까 양이 많지 안 먹었으면 안 많아 아 뭐 맛은 어때요?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혹시 이거 어떤 소스인가요? 칠리 소스 매운거? 매운거 매운거 많이 넣고 매워 하지마서 한국인이라서 매운거 잘 먹어요 아 그래요? 저보다 잘 먹어요 전 못먹어요 아니요 처음에 왔는데 여기 문 엄청 많이 닫았거든요 몇 개월 됐어요? 아 저 여기가 1년 넘게 됐어요 그때 많이 닫았는지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아 그렇죠 코로나 거의 끝나는데 아직도 끝났어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고통을 준 지가 3년 됐잖아요 네 그러면 1,2년은 지나가야 회복이 될지 아 금방 금방 풀어준다고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차기 사업이라서 좀 어려웠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라에서 풀어줬다고 해서 금방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손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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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회복이 되려면 시간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몇 년 필요해요 내가 얘기했잖아 아무리 못 걸려도 2년은 걸려야 돼 그렇죠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3년을 고생해서 3년 정도가 지나가야 정상으로 오는데 그 회복이라는 게 금방 돌아오지를 않으면 그렇죠 저가면 더 갔지 금방 오지를 않으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다음에 언제 와 다음에 언제 많이 기다려 아니 약속을 못 잡지만 약속을 못 잡지만 약속을 못 잡지만 약속을 못 잡지만 뭐 조절할게요 네 한 달 한 달 뒤에 아마 다시 해볼게요 평일에는 몇 시까지에요? 12시 12시 12시요 12시요 오 한 달 있다가도 빨리 오는 거야 네 한 달 있다가 와도 빨리 오는 거예요 네 네 여기서 공부하던 학생들 갔다가 10년 만에도 오고 아 10년 만에 오 기억나시는 거예요? 다 기억나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와서 몇 년 됐다고 하니까 아 아 내가 그런 수준이 다 기억을 해 이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아 저 특별한 사람이요? 아니 특별한 사람 얼굴이 아 그렇죠 그렇죠 얼굴이 여기하고 똑같이 아니잖아 특별하잖아 특별하잖아 어느 나라에서 왔어? 저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네 그러니까 특별하잖아 그러니깐 귀여워 네 외국인 많이 안 오세요 전에는 늘 오후했는데 지금은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맛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